네, 인사드렸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의 남진구입니다. 오늘 6월 모의평가 날인데요. 제가 6월 모의평가 영상을 찍기 전에 미리 이 의대에 관련해서 영상을 긴급하게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려고 사전에 미리 찍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천 명 증원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작년이었죠. 작년 겨울이었는데 실제로 1,500명 정도가 확정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긴 하지만 대학들이 이미 다 요강을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도 거의 99%는 늘어난다 라고 생각하고 올해 고3 친구들 그리고 올해 입시를 다시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이 상황이 희소식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6월 모의평가 설명을 있다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는 자연계 친구들한테만 희소식이 아니라 문과 친구들한테는 희소식이다. 모든 수험생들한테 다 희소식인 이유는 실제 의대 정원이 1,500명이 는다라는 얘기는 서울의 메이저 대학 중에 서강대라는 대학교가 1,700명의 모집 정원을 가지고 있어요. 문과, 이과 모든 인원을 다 합쳐서 그럼 그만한 대학교가 서강대보다 레벨이 높은 학교 위치로 하나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미노처럼 연세적으로 합격선이 계속 내려갈 거예요. 우리가 의대 다음에 치대가 있죠. 거기다 이제 한의대, 약대 이렇게 우리가 있는데 실제로 치대 인원하고 한의대 인원을 다 더해도 1,500명이 안 돼요. 1,500명이 안 되다 보니 우와! 의대 1,500명이 생기면 작년에 치대를 들어갔던 친구가 올해 입시 결과를 그대로 받으면 의대 갈 수 있겠네? 당연히 맞는 얘기일 거고요. 한의대나 약대 중에 조금 레벨이 높은 대학교에 작년에 들어왔던 성적만 받으면 올해 의대 성적이네? 이 얘기가 맞는 얘기가 될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변화에 대해서 하나하나 오늘 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개갈적인 것부터 하나씩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수시 전형별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교과, 종합, 논술 등등으로 어떻게 늘어났는지를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잘 보이시려나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여기 쭉 이렇게 나열이 한 번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2024학년도고요. 이게 2025학년도예요. 작년에 다시 얘기하면 수시 모집에서 1,800명을 뽑았어요. 의외과는. 근데 올해는 몇 명 뽑는다고요? 2,900명 뽑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 1,100명 가까이가 의외과가 수시에서 뽑는 인원이 늘어났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정시로 늘어나는 인원은 수시에서 1,100명 늘어나니까 정시에서는 400명쯤 늘어나겠네? 라는 얘기랑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거 일반 전형이라는 건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도 다 쓸 수 있는 전형이 일반 전형이죠. 그 인원은 385명이 늘어났는데 지역인재라는 게 있어요? 지역인재라는 건 그 지역에 해당되는 친구들만 쓸 수 있는 전형이죠. 그 전형에는 710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의외과의 가장 큰 혜택은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거죠. 이게 올해의 가장 큰 특징이다. 지역적으로 쭉 보다 보면 수시만 쭉 나열을 한 거예요. 수시만 쭉 나열했는데 190명 늘어났대요. 여기 지금 296명이 늘어난 지역이 있죠. 충청권이에요. 아무래도 충북대 인원이 되게 많이 늘어났고요. 충남대, 건대, 충주, 단국대, 천안 등등이 다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저렇게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에는 성균관대나, 가천대나, 아주대나, 인하대나 이 4개 대학교가 대표적으로 늘어났는데 192명이 늘어나서 실제로 충청권이 제일 많이 늘어났고요. 두 번째 이 부유경과 같이 인원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나머지 지역도 인구 안배로 보면 대부분 대학교가 꽤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부인원 현황이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세부 현황은 제가 이걸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느 지역이 몇 명, 교과로는 몇 명, 종합으로는 몇 명, 논술로 몇 명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다 설명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애매할 것 같아서 그럼 올해 의대 선발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변화사항 체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그럼 이 변화가 여기에 적혀져 있지 않은 대학교는 변동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충북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충북대가 나와 있는데 작년 수학 포함 3개 등급합 4 수학 포함 3개 등급합 4 뭐야? 똑같네. 근데 뭐가 달라졌냐. 탐구 가지고 수능 체제를 맞추는 친구는 작년에는 탐구 두 과목을 평균 내서 실제로 1등급이나 2등급을 받았어야 되는데 올해는 탐구를 한 과목으로 반영한다. 그럼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큰 혜택인 거죠. 왜요? 과학탐구 시험을 볼 때 학생들이 한 과목은 1등급 받고 한 과목은 3등급, 2등급 이렇게 받게 되면 작년에는 1등급이 아니잖아요. 2등급이 되는 거죠. 근데 올해는 1등급이 되는 거니 수능 최저원의 기준이 꽤 많이 완화됐다라고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완화된다라는 얘기는 그 조건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많아진다라는 얘기겠죠. 많아진다라는 얘기는 특히 여기 지금 교과 전형 맨 위에 있는 게 일반 전형인데 모집 인원이 늘긴 늘어났어요. 작년에 인원이 40여 명밖에 안 뽑던 학교가 올해 굉장히 많은 인원으로 늘어난 학교가 충북대거든요. 인원이 늘어났지만 수능 최저가 이렇게 완화됐기 때문에 합격선이 역량은 다소 떨어지겠다. 별로 많이 안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는데?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지원자가 오히려 더 늘어날 가능성도 꽤 있겠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 을지대도 수능 최저가 완화됐어요. 4개 등급 합 5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4개 등급 합 6으로 바뀌었다. 와 작년에는 가톨릭 의대 이런 것과 거의 수능 최저가 똑같았는데 한 단계를 낮췄구나. 경북대도 탐구 과목을 반올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오히려 강화됐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화된 대학교가 또 여기 조선대도 있고요. 뭐 등등등등 이렇게 쭉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생각을 해야 될 것 중에 하나 이렇게 변화되면 입시 결과가 높아지는 다시 얘기하면 합격선이 더 올라가는 학과도 있고 낮아지는 학과도 있겠죠. 대학도 있겠죠. 이걸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하나씩 볼 수 있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쭉 나열되어 있는 건 아 지역 인재가 새롭게 생긴 학교가 어디지? 라고 기본을 했더니 울산대가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했죠. 모집인원이 40명밖에 안 됐고요. 어 여기 아산병원 아니야? 라고 해서 저쪽에 울산의 학교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거를 우리가 지역에 있는 대학교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학의 서열을 매길 때 서울대가 제일 높고요. 연세대가 두 번째고요. 그 다음 울산대나 성균관대학교나 가톨릭대학교나 이 세 개를 우리가 서연가울성 뭐 가성울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실제로 꽤 높은 학교였는데 울산에 있다라고 해서 인원이 늘어나는 혜택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인재가 생긴다. 원강대는 전북이 따로 있고 호남이 따로 있고 이렇게 뭔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동국대도 경북이 따로 있고 경북이 따로 있고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대구 쪽에 있는 친구는 지원이 불가능한 거고요. 경북에 있는 친구들만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 원강대는 전북이라고 되어 있는 건 전라북도에 있는 친구인 거고요. 호남이라는 건 뭔가요? 전라북도랑 전라남도인 거니까 실제로 호남 쪽이 인원이 더 적은데 지원 자격은 더 넓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기본적으로 올해 새로 생겼는데 실제로 전북 친구들도 지원이 가능해요. 이런 여러 가지로 새로운 생긴 학교가 있다는 건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죠? 지역 인재가 원래 있던 대학교는 지난해 입시 결과가 있을 거예요. 어딜 가면요? 대학의 홈페이지를 가면 어디 가라는 사이트를 가면 근데 이렇게 신설된 전형은 작년에 입시 결과가 없겠죠. 그럼 이제 추정을 해서 원서를 써야 돼요. 이 대학교의 수능체저가 어떤 대학교랑 똑같지? 그럼 그 대학교랑 비교했을 때 이 대학의 위치가 더 선호도가 높은 학교냐 선호도가 낮은 학교냐에 따라서 입시 결과가 나올 때 어디로 나올지 우리는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무언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새로 생겼다는 건 나쁘지 않은 결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2026학년도가 되면 이 확통사탐 가능 대학교가 폭넓게 정말 많이 증가하지만 이제 올해 시범적으로 처음 도입이 돼요. 처음 도입이 되는데 여기 지금 확통사탐까지 가능한 학교를 저희가 하늘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거기 어디가 있냐면 이나대가 있고요. 경희대도 있고요. 한양대도 있고요. 동아대, 순천향대 이런 대학교가 실제로 뭐라고요? 확통을 해서 수능체제를 맞춰도 되고 사탐까지도 수능체제를 허용하는 대학이다 라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고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뭐냐면 과학은 꼭 해야 되는데 수학은 확통을 해도 되는 대학이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확통을 해가지고 수능체제를 맞추겠다 라는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 같아요. 왜요? 확통을 했을 때 수학의 표준점수가 낮게 나오잖아요. 그럼 100분이도 당연히 낮게 나오겠죠. 동일한 원점수를 받았을 때 그럼 우리가 의미있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사탐까지 가능한 학교가 어딘지라는 건 기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시결과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있는 학교들은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쭉 나열이 되어 있어서 지금 하늘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일반 전형 다시 한번 서울 수도권에 있는 친구도 지원이 가능한 전형이 일반 전형이고요. 지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건 그 지역에 있는 친구들만 지원이 가능한 전형이죠. 학생부 교과 전형을 보다 보면 대부분 이렇게 차이가 없는 대학교이거나 경상국립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역인재 전형이 합격선이 더 높아요.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해 보면 이 경상국립대가 어디냐면 진주에 있죠. 서울 수도권에서 봤을 때 가장 거리가 멀어요. KTX를 타고 가도 가장 멀죠. 실제로 진주를 가려고 하면 저쪽에 창원, 마산을 거쳐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이 지원을 덜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지역 부산이나 울산이나 경남에 있는 친구들은 경상국립대 하면 그래도 꽤 이미지가 좋은 국립대고 종합병원도 창원에 있어 이런 걸 잘 알다 보니까 지원을 더 많이 해서 저렇게 역전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교는 특히 개명대, 영남대, 가광대 등등은 실제로 지역인재 전형이 합격선이 더 낮죠. 합격선이 더 낮아요. 여기 대표적으로 충남대를 보면 일반 전형은 1.07이에요. 재작년 입시 결과를 보면 지역인재 전형도 거의 이것과 똑같았어요. 충남대는 내신을 전과목 반영하는 학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이 이렇게 높았다. 그런데 지역인재가 작년에 빵꾸가 나서 합격선이 이렇게 꽤 많이 내려갔어요. 이게 빵꾸인가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입시 결과를 자세히 뜯어보면 3등급이 넘어가는 아이가 붙었다라는 입시 통계 자료가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역인재 평균 70% 컷이 이런 거고요. 평균과 70% 컷이 이런 거고 실제로 커트라인으로 가면 이 결과보다 더 많이 내려갈 수 있는 게 지역인재의 가장 큰 장점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역인재 전형이 수시에서 몇 명이 늘었다고 했어요? 약 700명 이상이 늘었다고 했어요. 뭘로요? 수시에서 뽑는 인원이 그럼 이 인원의 거기를 더 덮어 써버리면 실제로 합격선은 더 추락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충남대가 내려갈까요? 라고 질문하면 안 내려갈 것 같아요. 왜요? 그 지역에 있는 친구들 특히 학교 선생님들은 작년에 충남대 지역인재가 빵꾸났다는 걸 다 알고 계세요. 의대를 지원을 경험해 본 선생님들은 급 올해는 적극적으로 노리려고 하겠죠. 작년에 빵꾸난 데가 또 날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그렇지 않은 대학이 경쟁률이 낮으면 수능 체제를 맞추는 친구들이 적으면 당연히 펑큰할 가능성이 높은데 올해 고3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지도 않아요. 거기에 지역인재가 이만큼 늘어나고 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의대 정원이 1500명이 늘어났다고 하니 실제로 이제 다시 한번 수능을 볼까? 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에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의대생들이 유급이 되어버리면 지방에 있는 의대생들이 어차피 지금 다음 2학기 때 할 것도 없는데 수능이나 한번 더 볼까? 라는 시험지의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되게 높죠. 어차피 내가 한번 더 봐서 시험을 되게 잘 보면 서울 쪽에 있는 대학교로 점핑을 하고 만약에 못 보면 그냥 내년에 다시 다니면 되지 뭐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냐면 순수하게 올해 진짜 의대를 가야 되겠다고 처음부터 마음먹은 친구들이 수능 최저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시 결과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무언가 기대하려고 하면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목표하는 대학교가 수능 최저를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와, 우리 아이는 내신은 정말 좋은데 수능에 자신이 없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뭘 굉장히 많이 생각하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수능 최장으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교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려고 해요.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순천향대나 중앙대나 이 아래 대학교까지 서류백, 서류 플러스 면접 이런 대학교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들 대학교는 왜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능 최장으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까 적용해도 되는데 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대학 입장에서요. 면접을 보는데 면접을 모든 지원자를 다 보고 싶지 않을 수 있어요.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수능 최장으로 기준을 걸어버리면 면접을 수능 뒤에 보면 수능 최장을 못 마셨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알아서 안 올 테니 실제로 면접 볼 때도 수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수능 최장을 안 걸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유는 간단해요. 수능을 준비하지 못하는 고등학교 아이들도 뽑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대학교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영재고 아이를 뽑고 싶어요. 영재고는 고등학교의 커리큘럼상 실제로 수능 공부를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거죠. 실제로 학교 내에서 실제로 학교 내에 수업을 쫓아가는데 수능과 별로 결부되지가 않아요. 학교의 커리큘럼이. 두 번째 기숙사 학교예요. 실제로 학교 내에서 수능을 가리키는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 수능을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학교 아이들이 근데 중학교 때는 전국에서 난다, 긴다 하는 아이들을 영재고에서 싹 쓸어갔잖아요. 뽑고 싶은데 수능 최저가 걸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대학들인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반고 애들이 못 붙냐. 일반고 애들도 붙어요. 왜냐하면 이 수능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대학교라고 하더라도 실제 대학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특목고 아이들을 50% 이상 뽑으면 나중에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서 우리 학교가 공격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일반고도 뽑으려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대학교의 50% 이상은 이런 특목고 아이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 실제로 경쟁률이 50대 1이라고 하면 일반고끼리 경쟁을 하면 70대 1, 80대 1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면에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는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아이들의 비율이 60%, 70% 이렇게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 작년에 이 충남대학교 지역인재가 왜 3등급이 넘어가는 아이가 붙었냐. 최초 경쟁률이 9대 1에 육박을 했는데 수능 최저를 못 맞춘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떨궈져 나갔기 때문에 3등급까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능 최저를 보실 때 학생부 종합전형에도 이런 대학교가 이렇게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들은 아, 영재고는 못 오겠구나. 그럼 아, 이거는 교과전형하고 비슷하게 일반고끼리 경쟁을 하는 건데 종합이네. 그럼 전공 적합성을 우리 친구들이 잘 쌓아놓은 친구들이면 내 신성적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난 학생부 종합전형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우리 친구가 완벽한 전공 적합성에 완벽한 내신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면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를 일부 도전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 전형으로 모든 걸 거기서 승부 보겠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건 꼭 기억을 하시고요. 나중에 수시설명회 할 때 또 의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 가지 내용은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의대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떤 나비효과가 생길 거고 이게 어떻게 뽑는지를 기본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대 논술이라는 게 올해 인원이 한 60여 명 정도가 증가했어요. 인원이 왜 늘어났지 60명이나? 라고 보면 첫 번째 맨 왼쪽에 가천대학교가 늘어났습니다. 수리 논술만 보겠다라고 잠정적으로 결정했어요. 40명이나 뽑으니까 왜냐면 가천대가 130명으로 늘어났거든요. 작년에 40명밖에 안 되는 대학이 90명이나 인원을 늘려 놓아오니 이거를 교과나 종합이나 수능만 가지고 뽑기에는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논술을 저렇게 많이 뽑는구나. 거기에 이제 부산대나 아주대나 인하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가 소폭으로 인원을 늘려놨다. 이제 우리가 참고적으로 보면 이 논술, 의대 논술은 경쟁률이 500대 1에서 한 200대 1 사이 정도 경쟁률으로 쭉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집인원 조금 늘어났으니까 수학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친구들은 한 번쯤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쭉 보여드리는 거고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뽑아요. 내신이 들어가는 대학교가 일부 있긴 한데 뭐 가톨릭 대학교나 아주대학교 내신이 20% 들어가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의미가 있게 크게 들어가지 않고요. 특히 중앙대학교나 경북대, 부산대도 내신이 정말 의미 있게 크게 반영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대학별로 한 번 쭉 살펴보시면 돼요. 보통 논술전형 의대는 2등급대 중반쯤 되는 친구들이 합격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논술에 대해서 너무 내신 때문에 못 붙어라는 이제 생각은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논술 유형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과학 논술 보는 학교가 이렇게 크게 이 정도 있죠. 경희대학교가 이제 물화생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논술이고 연대, 미래, 그리고 아주대 이 세 개 대학교가 올해까지 이제 의대 논술에서 과학이라는 과목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이한 대학교, 경북대 하나만 의학 논술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대학교는 수리논술이다. 그래서 수학을 자신 있는 친구들 작년 수학 22번 문제를 굉장히 쉽게 푸는 작년 실제로 수학 만점자가 600명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수능 문제를 보고 이 정도 문제면 충분히 풀 수 있어 22번 정도도 시간을 좀 많이 주면 풀 수 있는데 라는 정도 실력을 가진 친구가 보통 의대 논술을 쓸 때 적합하다라고 대학들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논술 문제, 대학마다 문제용은 조금씩 다르니까 내가 만든 대학이 어떤 대학교인지는 한 번쯤 쭉 보시면서 맞는 대학교가 있다라고 하면 그쪽에다가 몇 개를 써보는 것도 올해 이제 의미가 있을 거고요. 가천대 논술은 이제 조만간 논술 문제 유형을 발표할 거니까 참고로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저는 저렇게 쭉 적용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제일 수능 최저가 낮은 학교가 삼합사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그런 대학의 삼합사의 대표적인 학교가 경희대학교인데 작년에 경희대학교가 187대 1이었대요. 근데 실제 경쟁률이 73대 1이었으니까 40% 정도가 수능 최저를 맞추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경희대학교 의대랑 저쪽에 중앙대 의대랑 원래 수준이 거의 비슷해요. 정시 수능으로 대학할 때는 1점도 차이가 안 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데 수능 최저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크죠. 하나를 더 1등급을 더 맞는 게 중앙대이니까 그럼 실제로 중앙대는 수능 최저 충족률이 얼마나 될까 라고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20%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200대 1이면 실제로 이제 20% 수능 최저에 맞추면 40대 1 정도 경쟁률이 되겠죠. 물론 이것도 굉장히 치열한 경쟁률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는 수학을 2등급 맞은 친구도 꽤 올 가능성이 높죠. 거기에 또 수학을 실제로 작년에 80점 이상이었으면 미적분 기준으로 1등급이었기 때문에 실제 92점 이하의 친구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한번 보시고 내가 이 정도는 준비할 수 있는지는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대학들이 이구동성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의대 논술 문제는 대부분 다 맞아야 된다. 왜요? 성대, 의대, 논술 작년에 5명 뽑다가 10명으로 늘렸는데 약대라든지 다른 학과랑 제일 메이저 학과랑 논술 문제가 겹쳐요. 그럼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논술 시험 문제가 약대 친구들한테까지 너무 어려우면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대 친구들한테는 문제가 상대적으로 좀 쉬울 수도 있어요. 거의 100점에 수렴해야 되는 거고요. 약대쯤 가는 친구들은 50점에서 70점 사이쯤에 있는 친구들이 합격을 하는 게 이 성대 논술의 일반적 패턴이기 때문에 아, 그 대학들의 논술 문제가 어떤 대학, 어떤 학과랑 같이 논술을 보는지 아, 그러면 만약에 겹치는 대학, 학과가 많다라고 하면 그 대학 논술은 상대적으로 좀 쉬울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냥 의외과를 위해서 따로 논술 문제가 딱 있어. 이러면 그 대학 논술 문제는 상대적으로 어렵다라고 느끼시면 돼요. 그럼 그럴 때는 대학 입학처에 전화하셔가지고 도대체 장론 논술은 의외과를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인데요. 몇 점쯤 맞았을 친구들이 합격 점수인가요? 이렇게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정시에 이제 면접 보는 학교, 학생부 반영하는 학교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대부분 대학교 수능 100이에요. 그래서 아, 우리가 정시로 갈 때는 아직까지 내신의 위력은 별로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면접 보는 학교가 조금 오래 늘어났어요. 그럼 이런 대학교 면접 어떻게 보는지는 나중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요? 수능 전형은 일단 고득점을 맞는 게 여러분들의 첫 번째인 거죠. 점수를 11월 14일 날 시험 보고 나서 12월 초에 성적표를 받아요. 12월 말에 원서를 쓰는 거예요. 12월 말에 원서 쓴다라는 얘기는 내가 가톨릭 때 의대 쓸까? 연대 의대 쓸까? 아니면 고대 의대 쓸까? 성균관대 의대 쓸까? 이렇게 학생들이 고민하거든요. 우와, 나는 가톨릭 때는 연세대 면접 문제를 보면 면접에서도 잘못하면 떨어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성대 의대 쓰게끔 되어 있어요. 울산대 의대 쓸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면접을 본다 안 본다는 지금 고민해야 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내신 들어가는 학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서울대 목표로 해요. 라고 하면 내신은 계속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을 끝까지 갖고 가셔야 되고요. 고려대 교과 우수자 전형 작년에 합격한 입시 결과를 쭉 보면 실제로 일반 전형 내신 100% 들어가는 거 아니, 수능 100% 들어가는 거랑 교과 우수 전형 들어가는 거랑 합격선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아요. 근데 이거 내신, 1등급대 후반 정도 받으면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 전형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내신이 1등급대 후반 정도 내신을 갖고 있는 친구라고 하면 수시에서 교과나 종합으로 의대 가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시에서 내신이 들어간다. 고려대는 그러면 이거 내신을 2등급 안쪽을 받으면 비교 우위에 있는 학생으로 된다. 그럼 내신을 해놓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대 중에 사탐과탐하는 대학교는 이런 학교 있다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정리한 표고요. 아직까지는 이 밑에 과탐을 지정한 학교가 이렇게 많아요. 내년부터 고려대학교도 사탐을 봐도 돼요. 등등등등 사립대학교는 대부분 다 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해 고3까지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과탐을 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양상은 바뀐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고 미적분이나 기아에 가산점 주는 건 크게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미 확통을 시험 본 친구들보다 실제로 미적분이나 기아를 본 친구가 표준점수가 이미 높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가산점을 준다라는 얘기는 확통 본 친구들은 안 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대학교가 이 4개 대학교다. 특히 가운데 순천하는 데는 절대로 뽑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과탐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면 사탐 본 친구들한테는 불리할 수 있죠. 불리할 수 있는데 연대나 인하대는 상대적으로 가산점인 폭이 적다. 작년에 연세대학교가 100분위 100을 맞았을 때 69.35점이라는 점수를 변환 표준점수라고 줬어요. 100분위 100일 때 그럼 작년에 과학탐구 무라생지 원과목이 100분위가 100이 없었거든요. 100분위 99가 시작이 됐어요. 그럼 69.35에서 0.83점인가가 빠져요. 그럼 68.5점 정도가 99였다라는 거죠. 68.5라는 점수에 3% 가산점을 주면 점수는 2점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과학탐구를 시험 본 친구들은 2점을 더 받는다. 한 과목 2점, 또 한 과목 2점 이렇게 2점이 되니까 4점이죠. 그런데 연세대 같은 경우는 과학의 반영 비율이 수학하고 과학이 33.3%예요. 그럼 이 4점을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이겨야 되는 거예요? 4탐구 친구들은 수학 한 문제를 더 맞아야 돼요. 수학 한 문제를 더 맞으면 이제 무언가 동일한 수준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럼 작년 기준으로 우리가 수학을 다 맞은, 미적을 선택했는데 다 맞았는데 사회탐구를 선택해서 100분위 99 맞은 아이랑 과학탐구를 선택해서 100분위 똑같이 99를 맞고 수학을 96점 맞은 아이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점수가. 그래서 이렇게 점수를 맞는 거니 내가 정말로 과학탐구 두 과목의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친구는 선택을 하는 것도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를 위해서요? 연대나 인하대학교를 위해서. 특히 연대 같은 경우는 의외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뭐가 있죠? 저기 약학과도 있죠. 아, 연대 의외과 못 가면 치외과 가면 되고요. 치외과 못 가면 약학과 가면 돼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무언가 에이, 그럼 한 과목은 과탐하고 한 과목은 사탐해야지? 이렇게 했을 때는 2점에, 가져온 이 점을 수학 2점으로 대체할 수 있으니 수학 3점짜리 하나를 더 맞으면 만회가 가능한 거니 해결이 돼요. 이렇게 했을 때는 사탐런이라고 얘기하는 사탐을 해도 된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유연성을 가지는 친구가 아니라고 하면 그 밑에는 5%, 6% 이렇게 내려가요. 3%가 그 정도 위력을 발휘하는데 5%면 거의 1.7배 가중치가 더 있는 거니 수학 4점짜리 하나가 아니라 거의 2개를 더 맞아야 되는 거죠. 의외과에서 수학 2문제 차이는 실제로 만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2개 대학교만을 위해서 선택하는 건 오래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어찌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수시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교과 전형이 지역인재 합격선이 더 낮다. 일반 전형이 좀 높은데 작년에 보통 일반 전형은 1.1등급, 1.2등급에서 합격선이 형성이 됐고 지역인재는 1.1등급에서 1.5등급 사이에서 합격선이 만들어졌다. 근데 올해 인원이 늘어난 건 일반 전형은 40%, 지역인재가 60%가 늘어났으니 합격선이 더 떨어지는 건 지역인재가 더 떨어질 건데 여기에 기름을 풀 건 수능 최저원의 기준을 지역의 친구들이 더 맞추기가 어려울 테니 지역인재 합격선이 꽤 많이 떨어질 거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친구들한테 의대 정원에 늘어난 건 수능 최저원을 맞추면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라고 기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이 1,500명이 늘어나게 되면 합격선이 연세적으로 계속 밑으로 내려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치예과 모집인원이 257명이래요. 그리고 지금 그 밑에 한의대 234명이고요. 약가까지 723명은 정시만 쭉 나열한 건데 실제로 이 인원들이 쭉 이렇게 인원을 더해보면 굉장히 인원이 적다 보니 합격선이 계속 한 단계, 한 단계씩 내려가는 거죠. 특히 연대, 고대 밑으로 내려가면 아까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가 어떻게 됐죠? 낮은 대가 3개 등급합 5, 몇 개 대가 안 돼요? 대부분 다 3개 등급합 4 이상의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다 보니 고대, 연대, 연대, 고대, 성대, 서강대를 갈 수 있는 친구가 수시 모집에 이미 좋은 내신을 활용해서 의대를 갔다, 치대를 갔다 이렇게 가는 건데 작년보다 1,100명이 더 갔다. 수시에 1,100명을 더 뽑으니 그럼 합격선이 쭉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단계별로 합격선이 한 단계, 한 단계 내려갈 거기 때문에 이 의대 정원은, 의대 정원의 증가는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대학교를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열린 입시가 올해 시작된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시면서 마무리 학습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쭉 정리를 한 거니까 이건 참고적으로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여러분들은 끝까지 이 의대 정원이 왜 하필 우리 때 일어난 걸까 아, 우리 때는 과거 우리의 선배들보다 한 단계 더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기 때문에 참 선택받은 거다, 혜택받은 거다라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꼭 의대를 가려고 하지 않는 친구라도 한 단계 대학을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만들어졌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끝까지 11월 14일까지 여러분들의 목표를 향해서 질주하실 수 있는 저희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